아니 왜 젓가락도 안 뜯었는데 와사비가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 있느냐 영상 업로드가 늦는 것 마냥 식당에 늦었기 때문이지 사실 예약시간이 늦은 건 아니고 지금이야 이제 영업제한이 11시까지 풀렸지만 이때는 9시까지다 보니까 셰프님이 덜 찍어 달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퇴근하고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원래 예약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이미 다들 시작해 있더라고 요새 그리고 분당스시아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시더라고 전복지인 거랑 저 문어조림이랑 전복이 요새 특히 향이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 전복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분수야에서 나오는 전복이 와사비는 사실 맛이 그닥 진하지는 않아서 좀 듬뿍 얹어 먹었고 문어조림 같은 경우에 그 단맛 같은 거는 괜찮았는데 요새 조금 단단한 감이 있어 그러니까 요새 다른 데들이 너무 부드러운 게 많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유독 분수야에서 문어 먹을 때 좀 단단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요 광어 그러니까 분수야에서 흰살 생선 사시미가 나오면은 좀 되게 얇고 엄청 보들보들한 게 식감은 진짜 좋아요 그 혀에 스치는 촉감이 진짜 좋은데 살 자체의 감칠맛은 좀 약해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좀 많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맛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단어지만 묽다는 표현이 되게 잘 어울리는 맛 그 튜브 구독이라고 또 그 굉장히 변태 같은 구독자들이 많잖아 다들 보면 자지러지는 늘 자지러지는 복어 정소 아 이날은 또 생긴 것도 뭔가 순대 꼬다리 마냥 엄청 땡글땡글 해가지고 더 자극적이네 근데 맛은 자극적이지 않았어 나는 저거 원래 표면에다가 그 좀 더 달달한 소스 발라놓은 걸 더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짭조롬한 맛만 있는 정도? 그래서 맛은 자극적이지 않고 맛이 마일드하고 목넘김도 목넘김 뭔가 야한데? 펴펴 이제는 뭐 질리도록 얘기하던 요 대게살 이게 또 온도가 이미 환청으로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다행인 거는 이것도 환청이겠지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차가움에도 그 비릿한 향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 그 차가우면은 원래 비릿한 향 되게 강하게 나서 그 꽃게 먹고 나서 손 대충 물로만 씻었을 때 손에서 나는 그 냄새 진짜 걔 극혐이거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좋았다 그리고 약간 느슨해진 오이 혐오자들한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분수야 오이 저 깨랑 시소 향이 진짜 너무 좋아 원래는 적어가지고 원래 맡기면 안 들잖아 가파맡기라고 오이 이렇게 채쳐가지고 샤리랑 김에다가 이렇게 샤리 얹고 저 오이랑 뭐 시소잎 그리고 깨 넣어서 말아주는데 그래서 김이랑 반만 없어진 건데 나는 저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네 나 이날 오이 다 없어질 때까지 4번인가 리필을 먹었잖아 개진상 고등어는 뭐 사실 최근에 물론 이 영상은 최근 방문이라고 하긴 좀 못하지 꽤 됐어 아무튼 최근에 방문한 스시아들에서 고등어가 썩 맛있진 않더라고 그렇다고 뭐 엄청 맛없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맛있게 먹었던 고등어들에 비하면은 그 지방의 단맛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원래는 저 고등어 이소배마끼 같은 경우에 와사비를 아주 다뿌리 올려 먹는 게 정석이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고등어가 그 정도로 기름진 애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와사비를 요만큼만 올려도 꽤나 맵더라 내가 원래도 이런 간 종류 뭐 어디서나 특히 안키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시아들에서도 웬만하면 되게 맛있게 먹는 편이긴 해 물론 그 중에서도 그 스기타 스타일의 양념이 엄청 진한 그래서 그 양념의 단맛이랑 그리고 엄청나게 기름져서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고소한 거 그 맛에 좋아 있는 거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날 분당 스시아 안키모가 예전에 그 나 방콕 갔을 때 왜 스기타상 제자가 하던 스시아가 있어요 그거 간만에 여기 링크 달아 놔야겠다 오른쪽 위에 스시 이치즈라고 거기서 먹었던 안키모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 이날 나는 베스트가 안키모였어 국방 쪽에는 양념은 내가 좋아하는 그 약간 오발탄 스타일의 그런 양념이긴 했는데 사이즈가 큰 것도 좋아 근데 약간 식감이 단단해서 아쉬웠다 아 이 뽀얀 속살이 너무 매력있어 이 아나고시랄기 뭐 껍질 쪽이 그렇진 않지만 딱 이름에 걸맞은 색깔 아니야? 이게 뭐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서 한입에 못 먹을 사이즈거나 이건 아닌데 이 매력을 느끼려면은 앞니로 한번 끊으면은 그 매력이 진짜 잘 느껴져 그러니까 껍질 쪽에 약간 그 쫀득한 식감이랑 저 살 쪽 살 쪽이 속은 포슬포슬한데 살도 표면 쪽이 탱글하거든? 그래서 그걸 딱 이로 끊을 때 그 쾌감이 또 지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진상마냥 오이를 오지게 먹어대가지고 오이 진짜 많이 써셨어요 이날 셰프님 뭐 이미 여러 번 그런 구도로 찍긴 했는데 이 금태밥은 이렇게 잘 조사서 이렇게 비빈 다음에 숟가락에 밥이랑 저 생선살 잘 올려가지고 껍질도 좀 있으면 더 좋지 거기에 이제 와사비 올려서 퍼 올리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 접시를 받으면은 그렇게 찍어야지 하는 생각은 들지 실제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근데 이거 뭐 맨날 나오는 거 맨날 그렇게 먹는데 귀찮잖아 영상 한번 끊어가는 것도 되게 귀찮아요 요새 가뜩이나 약간 유튜브에 나 좀 흥미떨어졌잖아 로아느라고? 그래서 그냥 안 찍었어 금태밥 이후로 이제 탄수화물이 막 와장창 나오기 시작하지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수야 가격 오른 거는 사실 나는 그냥 그 원가 상승에 약간 쫓기듯이 밀리듯이 올렸다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체감을 시켜주시더라고 방금처럼 시로예비 같은 것도 나오고 원래 예전엔 거의 항상 단새우였잖아 뭐 식감에 통일을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순서상 시로예비 다음에 또 이렇게 이도길이 해놓은 아오리이까도 이렇게 뭉쳐서 니길이 주워주셨고 단맛이 주가 되는 네타들로 처음에 이렇게 세 점 나오고 나서 이제 단맛에 더해서 고소한 맛이 있는 쥐치 나는 역시 간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우리 그 변태 구독자들은 정소를 더 좋아하겠지만 나는 그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변태가 아닌가봐 방금 그 샤리 하나를 주워 먹는 거 보면 알겠지 내가 오늘 깜빡하고 샤리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이날 샤리가 굉장히 맛있었다는 것을 못 참고 그냥 집어먹게 되더라고 최근에 간 스시집들이 다 평소보다 좀 꼬두밥으로 나와가지고 아 나 너무 좋아 거기다가 그 초향도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 뭐 이게 날씨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새 먹은 스시집들이 다 샤리는 만족스러웠다 그래 이날 와사비는 대뱃살에는 저 정도는 넣어줘야 돼 옆에서 다 보이게 이렇게 번들거릴 정도로 지방이 많은 거에는 사실 이날 와사비 향 같은 거는 저거보다 좀 더 넣었어야지 그리고 이제 곧 코스가 끝난다는 식사가 끝난다는 신호 같은 거지 이 장국 그러니까 위장한테 주는 단수 사전 안내 같은 느낌? 아 그리고 요새 그 지난번에 쓰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그 우니들이 다 맛이 조금 그렇네?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우니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맛이 떨어지는 느낌? 아 근데 제일 최근에 갔다 온 데는 오랜만에 진짜 운이 맛있게 먹긴 했어 그거는 또 영상 언제 해서 언제 올리냐 아 그리고 나 그 11월에 다녀온 엘픽 영상도 만들어야 되는데 엘픽이 좀 있으면은 서울에 오픈하거든? 한 다음 주면 오픈한다는 거 같던데? 이미 공사가 거의 다 돼가지고 근데 아직도 제주도 엘픽 영상이 남아있다는 그동안 나는 뭘 한 거냐는 나는 잘 못 느끼는데 분수야가 코스가 살짝 양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웬일로 이날 입맛이 좀 땡겼는지 내가 원래 먼저 셰프님한테 뭐 좀 더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? 요새 양도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이날은 안키모가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안키모로 막기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요렇게 막기로 싸주셨는데 이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양념 찐하게 발려져 있는 버전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냥 살짝 고소한 그 안키모를 으깨서 밥에다가 으깨 발라놓고 말아놓은 거라 내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 귀여운 발바닥 모나카까지 먹고 코스는 끝! 가격은 디노마카세 인당 20만원 이날 뭐 아쉬웠던 거는 뭐 츠마미 포함해서 네타 중에 살짝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었던 거랑 그리고 영업제한이 9시까지라서 이건 뭐 업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내가 그 진도따라 잡느라 좀 바빴던 거 반면에 여전히 내가 너무 좋았던 거는 샤리가 더 맛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뭐 다른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전히 여기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 끝!